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시간을 정하여서 고넬로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히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과 지옥과 고넬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 기도의 영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에 하나님께서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룬 붙듯 하셔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개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만 십자가의 권능만 나타나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여러분들을 다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이 펴졌다 그랬어요.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분노하고 증오하고 쉬기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에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전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고쳤는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세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치료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쉬기했다. 그래서 이때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열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 누가 보검 6장 19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낳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단이 잔치를 합니다. 마귀가 막 날뛰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가정이나 기도가 있는 교회는 마귀가 초상집입니다. 마귀는 잔치할 수도 있고 초상을 낼 수도 있고 마귀는 날뛸 수도 있고 마귀는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곳에는 마귀가 날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장로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목사가 문제가 있다면 나라가 문제가 있다면 거기는 기도가 없는 조용한 공동묘지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혼란한 시기,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와야 된다고 하와이는 소리를 치고 있고 다들 촛불을 들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하는 소리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환란의 때에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환란에서 그 환란을 건져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기도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첫째 가정이 흥합니다. 가정이 잘 돼요. 기도하는 자녀들이 잘 돼.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잘 되는 줄 몰라요. 제 친구가 권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가. 여의도 순보검교에 다니는 1975년도에 여의도 순보검교에 그 당시에 구역장님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 집에 가면 야 영천아 영천아 우리 정우를 잘 부탁한다 부탁한다 그래요. 왜 그 권사님은 친구인데 나랑 그 권사님은 나를 볼 때마다 우리 정우 잘 부탁한다 부탁한다 그래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 줄 몰랐어요. 걔는 훗날 젊은 청년이 되면서 제가 미국 올 때까지 걔를 만났는데 걔는 그야말로 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홀로 독자로 키웠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미 어머니는 대장부였어요. 집을 한 번에 다섯 채, 열 채씩 져가지고 집장사를 하는 그야말로 큰 대장부였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줄 몰라요. 그 집에 가면 이미 누구나 시골집에는 전부 구식 화장실인데 그 집만 가면 화장실이 잘 돼 있는 정화적으로 돼 있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 가면 그 권사님이 늘 저한테 그래요. 얘야, 얘야 우리 정우를 잘 부탁한다 부탁한다 그래요. 그 권사님은 영적으로 뭔가 감동을 받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빌라델피아에 86년도에 왔습니다. 86년도에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내 속에 임해서 나를 감동하는 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든 늘 집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면 우리 뒷산에 올라가서 30분, 40분 거리 되는 뒷산에 산을 넘고 또 공동묘지를 넘고 또 산소를 넘고 해서 올라가는데 그런 곳에서 기도 생활을 매일매일 하다가 미국에 왔는데요. 정말 얼마나 목마른 사슴처럼 가슴이 답답한 줄 몰라요. 그러면 집에서 그냥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길거리. 공원에 가서 하나님이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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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데 폴리스가 왔어요. 난 천사가 온 줄 알았어요. 뭐가 번쩍번쩍 해가지고 보니까 이 천사가 온 줄 알았는데 천사는 안 오고 폴리스가 왔어요. 존경하는 우리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래가지고 87년도 그해 겨울에 12월에 저는 12월 20일 날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포코너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추웠는 줄 몰라요. 평신도였습니다. 집사도 아니었어요. 신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성령의 내 속에 임하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과 감동의 역사가 오니까 40일을 그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요. 포코너 기도원에 보통 영하 20도 25도입니다. 히딩 틀어도 이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그러니까 먹은 거는 점점 떨어졌죠. 기름기도 점점 떨어졌죠. 원래 이 기름기가 있는 사람은 추위를 타지 않아요. 기름이 많기 때문에. 기름이 착착 빠지는데요. 제가 그때 200파운드가 나갔어요. 90키로. 그런데 하루에 1파운드씩 빠지더라고요. 1파운드씩. 그렇게 몸 빠져본 건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40일이 딱 끝나니까 160파운드가 됐어요. 지금은 제가 198파운드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셨어. 이렇게. 그냥 광대뼈만 남아가지고요. 정말 이 길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깡통 하나 놓으면 다 넣고 가겠어. 그냥 뭐 일할 것도 없어요. 깡통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냥 사거리에 앉아 있으면 다 한 푼씩 줄 거야. 광대뼈만 남았어요.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동력이 있을 때는 기도를 심차게 사자처럼 성난, 사자처럼 부르짖지만 백가족은 자꾸 달라붙고 힘은 없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애급당해서 인도하는 여완이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집에서 봄이 되면 제비가 옵니다. 제비가 거기다 집을 만들어 놓고 알을 까고 제비 새끼가 만들어지면요. 어미 나르는 소리만 어미 냄새가 나면 제비 새끼가 입을 쫙쫙 벌립니다. 이야, 그거 먹겠다고요. 그거 살겠다고요. 세상에 어떤 세상도 몰고 인생도 모르잖아요. 제비 새끼는. 그게 입을 벌리면 그 어미가 갖다가 벌리는 자기 새끼에게 갖다 넣어줍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체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쫙쫙 벌리면 하나님, 내 가정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데 험난한 세상을 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 하시면 아무것도 우리 자녀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다 됐지만 내 인생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왔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새벽 되시면 일어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1974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잘한 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해 오겠습니다. 새벽 기도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 대의시에 나와서 30분 동안 성경 보고 묵상하고 20분 동안 기도하고 또 이제는 권사님들을 모시러 나갑니다. 한 번 돌고 오는데 하루에 권사님들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데 신호동이 65개를 지나야 돼요. 65개면 1년이면 1만 6천 개를 스탑사인에 섰다가 1만 6천 개 시그널을 지나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 생애 가운데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다리시죠. 그러면 나가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바람이 지나 우리 권사님, 90목원 권사님, 80대 대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한 바퀴 돌면 30분이에요. 10마일밖에 안 되지만 동네니까 스탑사인도 있고 시그널도 있고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그겁니다. 정말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나 혼자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 첫날 만날 할 수 있어요. 힘은 다 빠졌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모든 영역도 다 빠지고 에너지도 다 빠지고 동력도 없는데 다시 또 이분들을 모시고 지친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솔직한 심정에 하나는 나 너무 힘듭니다. 집에 돌아올 때는 파김치가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여러분, 고바오에서 장을 봤어요. 그리고 고바오에서 집으로 올라갑니다. 30분을. 그런데 고바오를 다시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또 한 번 내려와서 또 한 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묵상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묵상기도는. 묵상기도야 뭐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사자가 왜 사자예요? 그 소리. 그 소리가 산천초목을 울리는 거예요. 수사자가 한 번 고릉하면 모든 코끼리고 모든 짐승들이 그 앞에 참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가정은 사단이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 사단이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사단의 세력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때에, 이때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때가 어느 때냐? 전후를 보세요. 전후를 보면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였더니 이 손 마른 낫게 한 걸 이걸 가지고 터집을 잡고 이걸 가지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니까 이때에 산으로 기도하셔서 헌 밤을 세우시고 여러분,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통곡을 하면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통곡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을 지져면 새벽을 깨우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 가정 문제가 왜 일어나요? 자녀 문제가 왜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보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누가 나를 감히 멸시하고 누가 감히 나를 조롱해요. 그러니까 서울역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앞마당처럼 확 히집고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돼? 에? 술을 어저께 이만큼 먹은 거예요. 이만큼 먹는데 자는 돼요. 엉뚱한 게 미국에서 필라에서 와가지고요.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는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내가 만 원을 줘요. 가서 갈비탕 한 그릇 사 먹으라고. 왜? 예수 영접에 걸렁. 천국가 걸렁이요. 그래서 저는 내 선교지가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가면 그런데 분명히 내가 서울역 가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데요. 이야, 작년에 만난 사람이 또 가면 없어요. 뭘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를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노숙자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이 아시나 고바오나 하나름에 가서 전도지 천장만장 돌려보세요. 한 사람 돌아올 수 있어요. 천하보다도 기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역 가면 이 사람들은 완전 옥토바차. 왜? 사업 다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헤어졌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끝난 거예요. 이제는 서울역에서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뭐하러 왔나 해가지고요. 그 새벽인데 다들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가이드를 해줘. 왜? 이 노숙자들이 어느 신사 앞에 막 이렇게 몰려드니까 이 경찰이 이상한 노숙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줄 알고 경찰 둘이 와가지고 보디가드로 딱 있는 거야. 경비서 줘, 경비. 권총 딱 들고.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승경아저씨 예수 믿어요? 나 집사예요. 그래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나도 예수 믿을게요. 노숙자들이 그래요. 나도 예수 믿을게요. 내가 지금도 그 감격, 그 기쁨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17명이, 17명이요. 나도 예수 믿을게요. 나도 예수 믿을게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리예요. 완전히 노숙자 생활으로 인생 꽝 돼버린 이 불행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거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새출발하게 되니 고린도우서 5장 17절은 뭐라 그러세요? 그런 정도고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 새로운 피전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모세가 말한 대로 70, 80년 살다가 이 세상의 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꽃이 핀 꽃이 지금도 있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인생은 그와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그 영화가 꽃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풀과 같고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조주나 불행이나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행이 닥치고 환란이 닥쳐와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아수르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다 망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저 뒤에는 애급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모세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네. 내가 너희가 오늘 본 이스라엘 백성들, 애급 백성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래 주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지니까요. 출국기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본 애급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바닷가에다, 홍해바다에다, 애급의 군대를 전부 수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를 비롯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좋은 거 없어요. 백만 부려? 기도와 비교할 수 없어요. 기도와. 1년 365일 한마음 깨는 새벽 기도가 돌아갑니다. 새벽 기도가. 저는요, 지금까지 30년 목회해오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람들 놀릴 거예요. 30년 목회해오면서요, 우리 교인이 죽어서 장례한 법이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목회했는데 꼭 죽을 쯤 되면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죽더라고요. 이야, 죽을 쯤 되면 다른 교회를 가더라고. 그거 신기해요. 연합교회로 갔는데 102살 먹은, 102살인데 교회를 왜 옮겨? 나이가 102살인데. 100살 먹었으면 여기 있다가 김 목사가 장례 잘해주고 임종 예배 잘해주고 은혜받는데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인 집사나 장례나 권사나 어린아이들을 장례해 본 적이 없어요. 교통사고로 죽었거나 병으로 죽었거나 갑자기 심장 근육이 와가지고 마비가 됐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성도로 만들어주시고요. 필라델페에서도 제일 부자들만 우리 교회 오는 거야. 전부 말손그레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참 좋았어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하시는 목사님.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죠. 최고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 잊지 않았죠? 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장로님 가정이 새벽마다 권사님 가정이 새벽마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거 새벽이면 왜 한마음께 교인들만 올라오냐.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드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아니에요. 이게 여우와 니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급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본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은 시간 만나시면 기도하시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게 하시고 야구부는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야미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으니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광야가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여리고 송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무너지고 기도하면 넘어가고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장노님들 우리 사모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이 성령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많은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